그럼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 역할이 내가 되고 내가 역할이 되면서 나도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? 아요. 네.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깨달은 여인의 마음을 읽는 비결은 무엇입니까? 그저 들어주는 것. 아 정말? 예. 대상을 그대로 옆을 수 있었나요? 그저 난 들어주었어. 이라는 말이 있어요. 대사에. 음 저도 제가 이 정말 이 허세계라는 인물을 저랑 닮지 않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서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이 여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? 그저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라고 하더라고요. 열심히 위로하고 공감하고. 그러셨어요? 안녕하세요. 도대체 말을 하네. 으응? 어휴.